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조국의 부인이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동으로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구속 만기가 6개월인데 그 구속 만기 6개월 동안 재판도 받고 수사를 받아왔는데 다시 검찰에서 구속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혐의도 추가했지만 그러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는데 6개월 6개월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재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 재판이다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몰래 가져 나와서 숨겼던 건데 그게 증거인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증거인멸을 하는 현장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도 사법부는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가족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정경심의가 모두 색방된 상태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도 며칠 전에 자신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 재판정에 들어서서 자신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누구랑 싸운다는 거죠? 누구? 사법부와 윤석열과 싸운다는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 그날 참석했던 정인 이인글 특감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인글 특감반장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유재수의 감찰 두 달 만에 구명전화가 왔다. 그래서 너무 실세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청경덕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유재수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유재수가 살아야 정권이 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조국이 감찰을 중단한 데에는 이런 청와대에 있는 인물들의 정언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찰을 중단한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감찰을 중단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국이가 직권남정 등등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는 전혀 그건 일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우병우는 무조건 그거는 감찰 중단이고 직권남용유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세력들. 자기가 당하면 전혀 상식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조국과 정경심의 재판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80석 이상의 압승을 한 여권의 힘을 실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 사건과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강욱, 한병도, 그 외에도 황우나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핵심 피의자들이 다 석방이 돼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임밀할지 어떻게 입을 맞출지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할, 반격할 태세들이 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조국. 여러 가지 조국의 또는 정경심의 딸에 대한 증언도 그 교수와 논문을 만들 때 담당했던 교수의 자녀가 조조히 조국이라냐, 들어보지도 못했다, 참여도 못했다 하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는데 다 어린 학생들은 진실된 증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 지금 아니라고 만들고 있는 논리 그게 바로 힘의 논리, 그게 바로 압승의 논리, 선거의 논리 그죠? 그게 바로 부정선거의 위력 아니겠는가? 부정선거 의혹의 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최강욱이나 한명도나 김남국이나 항문화가 어떻게 지금 피의자신문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은 나오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국회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오늘 조국 사태의 본질이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체는 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 있거나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핵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금 뒤엎고 있고 파괴하고 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 야당이거나 또는 상당수 우리 국민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은 위기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야당과 우파 세력. 이것이 문재인에게 그렇게도 야당복이 많고 우파복이 많은 정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